자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자 오늘은 5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리포트. 리포트가 뭡니까? 보고하다 였나? 굿죠. 오브 이벤츠 콤마 익스페리언시스 콤마 에트세트라 어카운트 뭐였지? 어카운트가 뭐 아무튼 어카운트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 요기서는 설명 또는 이것도 설명같은거에요. 서술 이것도 설명같은거에요. 무슨 유튜브 밑에 설명창인가 이거 디스크립션이라 하던데. 이벤트 사건들 경험은 그런걸 설명한걸 보고라고 보고 또는 보고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것도 리 플러스 포트가 포트가 합쳐진 말이래. 리가 뭐야? 다시? 포트는? 포트? 통화? 그런건가? 아니 포트 있었다. 에어포트 포트. 아 항구? 어? 항구? 그러니까 항구. 옮겨가다. 그 캐리? 옮기다. 포트가 그런 뜻이 있대. 거기서 또 인터넷 포트라던가?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다 놓은거야. 그거 또 데이터 그걸 또 주로 받고 막 그런거 있잖아. 자 이거 샘플. To read some newspaper report of the accident. 읽기. 저거 왜 신문에 신문에 신문 보고들을 그 사건에 그 사... 사고? 응. 자 52 리프레젠트. 리프레젠트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해보죠. 이것도 리프레젠트야. 프레젠트가 뭐야? 프레젠트야? 지금 있는거? 현재? 그러니까 리프레젠트도 또 여러가지 또 있었지. 앞에 서다. 그래서 존재하다. 그리고 앞에 보여주는거 내가 선물 뭐 이제 이러고 다시 앞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다. 뭐 요렇게 쓴대. 자 포브. 투 쇼. 쇼. 야 해석해보세요. 나타나다. 나타내다. 응. 나타내다. 내다 해다. 내다 해다. 보여줘 봐. 응. 자 이거 샘플. 리프레젠트. 어 스톰. 앳 시. 어 스톰? 어 스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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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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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남. 응. 나타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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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풍. 그렇지. 응. picture. 그렇지. 나다 보풍. 그렇지. 바다에서. 그렇지. 응. 갸세요. 응. 자 53, 리프레젠트 튀브. 리프레젠트티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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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레젠트티브가 뭐야? 으음. 그 나타남? 자 object, typical, typical, ty, t-i-c-a-l, typical 전에 한번 놔서 type, type에 a-a를 붙인 거야 representative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대표하는 것 뭐 이제 요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그리고 typical은 typical, 와 정형? 그런 거? 그러니까 정형적인 그러니까 딱 털이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정이 아니고 전 그러니까 아 저거는 좀 저기 전형적이다 그러면 딱 우리가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건 뭔가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유형적이다 뭐 전형적이다 뭐 그럴게 자 이그젠플 are your opinions are your opinions representative of those of those? those, t-h-o-s-e those of the other students students? 응, 여기 펜치마크 으아 당신은 opinion? 응, 친구가 안 남았네 opinion이 뭐야? opinion? 그 옵션하고 같은 뿔이다 응 선택한 거 이것도 여러 놨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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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거예요? 뭐야 그것들 응 그 그 다른 학생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의 도즈가 의견들 그걸 대명사로 받은 거야 그 의견들이 대표적인 의견인가요 이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인가요 이런 말인 거야 자 54 리퀘스트 리퀘스트? 응 리퀘스트가 뭡니까 요청하다 그쵸 포라이트리 포라이트 모르나 디멘드? 디멘드가 뭐야 디멘드도 여러 번 했다 디블러스 멘드야 그 멘드가 뭐야 멘드? 그 커맨드하고 똑같은 말 이랬잖아 커맨드가 뭐야 명령하는 거? 어 그럼 커맨드가 컴 플러스 멘드야 컴이 뭐야 같이? 멘드는? 뭐 강제적인 거? 그러니까 그게 명령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게 커맨드야 명령하고 디멘드는? 디멘드? 그러니까 명령하는데 약한 명령하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요구하다 요구하다 응 그럼 약하게? 콜라이트리가 공손하게 공손하게? 응 응 자 이거 젬플 더 저지 저지 응 리퀘스티드 리퀘스티드 어 사일런스 사일런스 응 응 응 잘 쓰겨보세요 이거 맞나? S I L E N C E S I L E N C E 응 응 그 뭐 반사나 응 요청했어요 응 뭐야 그 조용한 거세요? 응 OK 응 침묵을 침묵을 응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했단 말이야 응 자 55 리퀘어드 퀘어드? 응 응 응 Q U I R E Q U I R E 리퀘어 음 리퀘어 응 일리퀘어 필요 권 예 совет 네 맞네 devenir 자 이거 점프 디스 서제스천 서제스 어 리 콰이어스 이 콰 으 케어풀 케어풀 떠어트 이 서제스천 서제스천이 뭐 자 그렇죠 아는 필요해요 조심스러운 생각이 보통 리 콰이어가 그 요구하다 음 근데 필요로 하다 해도 맞는 말이야 근데 보통 요구하다가 그거 필요로 하다 음 리 카얼 모드 같은 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럼 뭐 필요한 모드 뭐